차분하게 잘 잡았습니다. 네 이게 코리안 사커죠. 크리찬 스테로니 현지화 완료인 듯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 대한민국에 합류해서 주니호 껑충껑충 좌측으로 밀어줬어요. 반대쪽 공간 많은데 백승우 가슴으로 잡고 낮은 컵백 스테이호 다시 한번 크리스찬 팀에게 소중한 역전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1 리그 마수거리 득점 이것이 강릉시민 크리스찬에게 원했던 바입니다. 주니호와 재치있는 댄스 셀러브레이션 자신의 시즌 1호 골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또 마무리 침착한 집중력까지 유지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K유교 국화답게 크리스찬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한 셀러브레이션을 또 감독에게 보내줬고요. 백승우의 컵백 최시온이 슈팅 시도한 것은 정규진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크리스찬이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슈팅 좋았는데 세이브도 좋았거든요. 네, 이 왼발 마무리는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역전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2 원정팀 강릉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목푸는 황은중 골키퍼가 차분하게 잘 잡았습니다. 네, 이게 코리안 사커죠. 크리스찬 세르몬이 현지화 완료인 듯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 대한민국에 합류해서 "...seenhome." . . 아멘